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유력한 증거가 바로 이거죠. 사전투표 전날에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창고에서 발견된 사전투표 겉봉투들. 사전투표 이게 아마 이 봉투를 봐가지고 이게 우편투표 해송용 봉투왔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다 여러분들 세 표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 세 표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가져왔을지 어떻게 누가 압니까 이렇게 이걸 이 표들을 여러분들 이 표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표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던 회송용 봉투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야 관행상 이렇게 여러분들 분류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절대 부정 같은 거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표들이 어떤 표들을 누가 알겠냐 이야기죠. 누가 알겠냐 이야기죠. 막 쑤셔 넣는 이 표들이 이 표들이 어디서 왔냐 이야기죠. 이 표들이 어디서 왔냐 이 쑤셔 넣는 표들이 어디서 왔냐 이야기죠.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참말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입만 열면 여러분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참말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국영용 여러분들 종이가 다 달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색깔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노란색이 베이지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선거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의 국역과 재질과 칼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천남동구 선관이 여러분들 창고에서 발견된 것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그런 자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집어넣는 이게 이 사람들은 절대 위조 투표지를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 그것을 맡겠냐 이야기죠. 이걸 발견한 거고 이렇게 이러면 위조 투표지가 쏟아져 나온 거고 전산 프로그램 조작한 것은 다 들톤이 난 거고 3구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아닌 부천시 선관위 사무국장 반응에서도 우편 투표지 회송용 봉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이런 거가 인천남동시 선관위 창고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부천시에서 나온 겁니다. 전국적인 현상인 겁니다. 전국에서 다 우편 투표지를 제조해 가지고 이렇게 쑤셔넣었다 이런 의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여러분들 안 했다고 여러분들 오리발 내겠죠. 그러나 권호영 변호사님이 촬영 안 가고 그다음에 3구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게 지역신문이 보도를 했거든요.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외 우편 투표지 5만여 장 투표 봉투 발견 논란 다 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져온 것은 다 파쇄가 버리면 되는 거고. 국민의힘 부정시 갑을병 정당협위장 시위원 부정선거 방지 및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런 노력이 있었네요. 제가 놓쳤는데. 이게 3월 7일입니다. 3월 9일 대선이었지 않습니까.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사무국장 의자 뒤편에서 관외 사전 투표 봉투 우편 투표 봉투가 무더기로 쌓여 있는 회송용 봉투가 발견돼서 의혹이 일고 있다.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 부천시 에서도 사무국장 방에 찾아냈다는 겁니다. 회송용 봉투만 있으면 투표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쑤셔 넣을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짓들을 선관위가 해온 겁니다. 빙산의 일각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런 짓을 했을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 인천남동 선관위 창구 우편투표지 투입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거 빙산의 일각인 겁니다. 우편 투표에 참여해 부천시 선관위로 우편 발송되어 온 5만여 장의 투표 봉투가 아무런 보완시설이나 사건 장치 없이 사무국장 의자 뒤편에 플라스틱 상자에 쌓여 숨겨져 있는 것이 발견돼 또 다른 부정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부천시는 cctv를 가렸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이 책상 뒤편에 천정에 달린 cctv는 무엇 때문인지 종이와 테이프로 가려져 있어 더욱 큰 의심과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 선관위 인적 쇄신하지 않으면 사전투표 그냥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선거사무는 중앙선관위를 굉장히 작게 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국에 지자체가 다 있으니까 지자체를 이용해 상승기구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패해 가지고 이제는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모두 그게 가능한 것이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면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위법 편법 불법으로 국회가 강제조항으로 사전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게 한 이후에 바로 같은 날 2014년 4월 17일에 이렇게 법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관리규칙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때 주역이 현재 대륙아주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있는 문상부 씨하고 그다음에 A웹인가 하는데 이름들 대표로 있는 사무차장 출신인 김용희 씨가 이 일을 주도했을 겁니다. 책임자니까. 대한민국 법 체계를 선관위가 다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 체계는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고 그다음에 법률이고 그다음에 국회 규칙 선관위 규칙인 겁니다. 이걸 법률을 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얘의 이름들 문상부란 사람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고문으로 주요 업무는 선거입니다. 대륙아주가 선관위 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조재연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엉터리 판결을 하고 훈장받고 나간 조재연 씨가 여기에 대표 파트너일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뭐죠. 맛이 가버린 겁니다. 법조계가 어마어마하게 썩어버린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대통령이 다 입을 건묵니까 꾹 다무는 사회가 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대통령 말씀 하나면 여러분들 될 거를 이렇게 국민들의 애가 타도록 있죠. 지금 이 투표관리관 인쇄나리를 금지하고 개인 도장을 날인하라는 부분들이 국민의 힘하고 지금 선관위가 여러분들 신뢰기를 벌리고 있는데 이때 대통령이 뭐죠. 그냥 선거 공정성 강화 이 문제 하나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에만 멀쩡해 가지고. 참 기가 찬 거죠. 그냥 이때 대통령 말씀이 법률보다 훨씬 큰 힘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국민의 힘하고 여러분들 선관위가 팽팽하게 맞을 때 대통령께서 공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니까 김용빈 사무총장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선관위 직원들하고 잘 힘을 합쳐 가지고 공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달라고 이렇게만 하면 될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허구대가 멀쩡한 정치검사인 거죠 한마디로.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자 인천남동선거관리위원회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런 영상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말 여러분들 수준 높은 그런 선거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동영상만 갖고 여러분들 분노하면 안 되고 동영상을 보고 우리가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선관위 창고 동영상을 보고 이 사람들이 전산조작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거 범죄는 추력부대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게 추력부대입니다. 그다음에 보조부대가 바로 인쇄 날인을 이용해 가지고 미조 사전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쑤셔 넣는 겁니다. 하나는 디지털이고 하나는 아날로그입니다. 하나는 뭐죠 가상세대고 하나는 여러분 뭐죠 하나는 온라인 하나는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거는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광경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관위 책은 절대 부정 안 했다고 하겠지만 이걸 이런 봉인지를 아무렇게나 떼고 그냥 봉투를 쑤셔 넣는 겁니다. 우편 투표 회속용 봉투를 그냥 그대로 진짜라고 본인들은 이야기할 거고 나는 의심스럽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관위 주도 범죄의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는 것이 다 위조 투표지 아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선관위 주도 범죄의 가장 핵심은 전산 조작으로 후보배 득표수를 만들고 그다음에 대충 그거하고 비슷하게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나 딱 맞아 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게 선거 조작범들이 가장 고민입니다. 전산으로 100표를 조작했는데 실물로 100표를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람이 실수가 생기는 겁니다. 100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80표를 집어넣을 수 있고 100표를 집어넣는데 120표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유리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선거에 일어난 거죠. 오근호 대표가 제공한 걸 보게 되면 사전투표에서 관내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에서 2276표를 줬는데 정작 여러분 나중에 표를 세보니까 2776표가 된 겁니다. 500표를 여러분들 더 여러분들 쑤셔넣은 겁니다. 사인이 안 맞은 거죠. 정상적인 선거인수보다 여러분 사전투표에서는 선거인수하고 투표수가 일치합니다. 당일투표에서는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낮지만 사전투표에서는 선거인수하고 투표인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2776표 2776표가 나오는 겁니다. 정상적인 선거인수보다 200표에서 1000표 정도를 전산조작으로 부풀리한 다음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넣거나 전체 투표함을 전체를 통을 갈아버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좀 더 넣거나 전부를 통을 갈아버리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방법에 조작을 하게 되면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추가적으로 몇 표만 더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100표 100표가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아주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냥 100표만 더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실제로 사전투표율은 15.43%인데 22.96%를 뻥튀기 해가지고 37473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진교훈이 않게 쑤셔 넣어준 겁니다. 그런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여러분 진교훈이 사전투표하고 폭등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는 48%인데 사전투표가 65%가 되는 거예요. 정상투표는 당일이 48%면 사전이 거의 48%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천광역시 3구 대통령선거에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 의심되는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을 본 겁니다. 선관위 측은 절대 위조투표지 투입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는 의심하는 겁니다. 권호영 변호사 여러분들 그런 찰령이나 이런 걸 미뤄보게 되면 이 회송용 봉투를 갖고 있다가 위조투표지를 투입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관위 주도 범죄에서 전산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그거는 선관위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위조투표지를 집어넣었냐 안 넣냐라는 점은 선관위가 거짓말을 하고 발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우리는 절대 위조투표지를 투입 안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2번은 그러나 1번은 꼼짝마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완전히 범죄집단이고 내란범들의 이름들 뭐죠 예 집합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선관위가 일체 대응할 수 없는 것은 결정적인 점검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번 전산조작으로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했기 때문에 조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중앙선거관리비위원회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도 맹해훼손이나 여러분들 주호영이처럼 맹해훼손을 했다. 허위사실 유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공가를 못하는 것이 고발하겠다. 이렇게 고발을 선관위가 여러분 못하는 선관위 여러분들 조사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겁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조작한 득표수 점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협박이나 건박을 못하는 겁니다. 2022년 대선에 인천 남동구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게 다 그냥 점검을 잇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얼마나 조작했는지 관외 사전투표를 얼마나 조작했는지 그게 딱 여러분 남아있지 않습니까 딱 여러분 조사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15%씩을 훔쳤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거구에서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 조작값 15% 총 득표수 9631표를 도독질해가지고 이재명 함께 전산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돌려준 겁니다. 더해준 겁니다. 심상정도 여러분 15%를 빼앗겨 552표를 빼앗긴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1,183표가 됩니다. 마이너스 11,183표 플러스 183표 약 한 2만 몇 표 정도 되겠죠. 그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선관위는 발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발뺌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사기꾼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조작을 한 것이 그냥 덜미를 잡힌 겁니다. 윤석열과 심상정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0잔씩을 도독질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더해준 겁니다. 11,183표 곱하기 2 이게 총 사전투표 조작규모인 겁니다. 이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재명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46%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53%, 6%를 뻥튀게 해준 겁니다. 윤석열은 당일투표 득표율이 48%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43%로 마이너스 6%를 한 겁니다.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얼추 12%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짜 후보별 득표수 이게 진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진짜는 여러분들 윤석열이 16만 표를 얻었는데 15만 표를 얻은 걸로 이렇게 승관위가 조작해서 발표했고 이재명은 15만 표를 얻었는데 16만 표를 받은 걸 조작해서 발표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거죠. 이 조작을 보시게 되면 표를 도덕질 해놓으니까 당일투표 득표율 100장당 이재명은 사전투표를 95장을 받은 걸로 나왔는데 진짜는 83장을 받았는데 95장을 받은 걸로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진짜고 미치. 윤석열은 진짜는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에서 85장을 받았는데 74장을 받은 걸로 이렇게 조작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쑤셔 넣었던 관외의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얼마나 도덕질 했냐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위가 조작된 거 밑이 조작되지 않은 겁니다. 14,641표를 이재명이 우편투표에서 받았는데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는 거 하니까 17,027표를 받았다고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윤석열은 원래는 17,258표의 우편투표지를 받았는데 15,007표를 받은 걸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창고에서 여러분들 그거 위조투표지 우리 투입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전산조작에 대충 맞추어서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투입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산조작은 지금 결과가 다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대선부터 모든 선거의 결과들이 다 남아 있고 2016년 일부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사기를 쳐 가지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이렇게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투표지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쑤셔놨지 않습니까? 이 쑤셔넣는 목표치가 먼 거 하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조작된 투표수에 맞추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도 이미 여러분들 본인들이 조작할 목표치인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발표될 예정인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걸 그냥 막 만들어서 쑤셔넣는 게 아니고 딱 가이드라인이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조작된 득표수에 맞추어서 뭡니까?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진짜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게 진짜라는 거죠. 일부는 진짜겠지만 이렇게 쑤셔넣는 이렇게 여러분들 가져와가 쑤셔넣는 이게 뭡니까? 이게 선관위가 이미 기획하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선거결과에 맞춰서 이렇게 다 매수를 맞춰서 우편투표함에 집어넣는 거죠. 이제 이렇게 다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이뤘다 이렇게 하고 이제 폼을 잡고 있는 거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봉인지도 다 붙여놓고 이런 짓을 해 가지고 나라가 이제 참 엉망진창이 된 거죠. 선관위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 뭐 범죄는 다 밝혀진 거고 문제는 한국 사회가 이제 그거를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남았는데 불행하게도 윤 대통령께서는 뭐 그렇게 의지가 없는 거니까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참 내가 볼 때 대책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위조초표지 제조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